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붕어라면 보십시오 엄청 큰 붕어가 지금 눈밭에서 잡혀갔고 왔는데 내가 어째니 장성땜에 가가지고 낚시로 잡았다고만 내가 거짓말이고 돈을 주고 요 놈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전부다 20kg을 사가지고 왔는데 고와서 몸보신을 하려고 겨울철에 한 번씩 몸보신을 해줘야 되거든 엄청나게 크네 이 붕어 찬붕어 여러분 갖다가 각종 약재 집어넣고 겨울내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먹어주면 그래도 몸이 좋을 것 같다 붕어를 구워서 우리가 몸보신을 해야 돼 우리가 사람이 늙어지면 노후에는 뭐 있으면 건강이 최고여 건강하지 않는 자 살 수가 없다 신체적 독립을 이루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영양을 보충해서 우리가 힘차게 노후를 살아야 되는데 이 숯인 거 보십시오 이 붕어 집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 이걸 가지고 올겨울 네 눈밭에서 멋진 겨울을 보낼 것입니다 메뉴 studio 메뉴 waking 메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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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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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ntil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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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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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